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몇 가지 관련된 이야기와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가족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등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족의 중요성 예수님은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부 사이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정과 가족의 통합과 조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 예수님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존경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꼬지지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3. 부부의 관계 예수님은 부부 사이의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결혼 생활을 일생 동안 하나하나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4.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부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가정생활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 중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복한 가정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라 예수님은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가정의 힘과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용서하라 가정에서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관용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용서는 가정의 화합과 행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3. 함께 기도하라 예수님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가정의 영적인 성장과 행복을 도모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존중하고 섬기라 예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정은 상호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행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라 예수님은 사랑, 온유함, 겸손, 인내, 관용 등의 가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러한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이러한 원칙들을 실천함으로써 가정의 풍요로움과 행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